자 긴장하지 마시고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지 않아도 되고 본인 느낌대로 편안하게 한숨 쉬지 마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자 레디! 액션! 어 쏘지마 아 잠깐만요 타임 손소리도 안 나는데 자기가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어딨어요 우리 음악 감독님 민망해 하시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아 이렇게 이해하셨으니까 자 음악 탕 소리가 나오면 그때 맞는 거예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! 액션! 어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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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뭐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쏘지마 쏘지마 으악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잠시만요 지금 방금 그 총에 맞은 게 기관총이 아니라 감전된 거 아니에요 아 피카치인 줄 알았어요 피카치 아 예수님 잘하는 신구나 어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어 이거는 이분 걸로 갈게요 이상한 걸로 갔네 이상하게 저 잘한 거 같아서 이분 걸로 갈게요 아 저 기분 나빠요 두 번째 씬 갑시다 그러면 아 두 번째 씬은 키스 씬인데 키스 씬? 네 아니 그거 얘기 된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나 저 통화 좀 하고 올게 아 여보세요 아 누구랑 통화하세요? 엄마 나 키스 씬 해도 돼? 힘들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이거는 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가 여배우 준비했거든요 여배우 나와주세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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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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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돈이 통화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해요? 우리 꼬마야 우리 꼬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 그냥 배우 아니야 셀럽 배우야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래 뭐야 뭐 하면 되는데 아 키스 씬인데요? 아우 나 키스지 못해 왜요 남자라서요? 어우 무서워 어우 손이 두껍네요 한번 해볼게 누구니? 아 태훈씨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대역이 오늘 대역? 네 대역 누구야? 어우 잘했습니다 잘했어 좋아 맘에 들어 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사이즈 굿 네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더 필요 없어 헤어져 손 잡아야죠 손 잡고 손 잡고 돌려 땡겨야지 박력계 자 자 헤어 끝나 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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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